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여러개라 한꺼번에 찍다보니까 재력이 점점 방찬이 되서 오늘은 어워즈에 왔는데 리뷰를 깜빡하고 안한게 아니고 힘들어서 안했던 알리익트리스에서 산 솜인형을 소개해드릴거구요. 연금인형 이후로 30-40cm 이상 인형은 제가 두번째 리뷰입니다. 예쁜 봉투에 담아서 왔는데 그거는 비니어처다 만들었던 꽃집 만들었던거 있잖아요. 그 영상에 있는 완성된 아이를 집어넣고 이런 비니백에 담겨왔습니다. 여기는 바람이 빠질거라면 핵으로 빠질건지 아니면 오다가 빠질건 잘 모르겠어요. 볼 보관하기도 좀 애매한거라 나중에 뿌리든가 안올거 같아요. 이게 속성인형 아니고 이것도 무석성인형으로 된거 같아요. 한정판이나 샀는데 품절되고 다시 입고가 됐어요. 제가 살때는 좀 비쌌습니다. 많이 비쌌고 품인형치고 비쌌어요. 그리고 뭐라야되지 아 좀 저렴한 금액에 세일을 해서 산건데 지금은 제가 산 금액보다 몇천원 조금 더 저렴하게 팔고 있어가지고 아 좀 더 늦게 살걸 멈축됐다고 이제 막 사가지고 돈 아까워 이씨 이랬는데 계속 산거니까 어쨌든 이쁘게 쓰려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짜라잔 지금 머리가 산발이죠. 전 사실 모라색머리를 시켰거든요. 빛도 구성품이라 같이 왔어요. 모라색머리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발이거든요. 전 가발이 아니고 이 인형에 원래 씌워져있는 머리고 얘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인줄 알았어요. 요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알고보니까 대머리가 아니고 얘가 기본 옵션 머리에다가 가발을 씌우는건가봐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을때는 머리끈 같이 왔어요. 머리끈이 같이 왔고 여기는 이제 뭐가 머리끈으로 머리를 좀 묶어줄게요. 보시면 이름표부터 보시면은 이거 봉투에 담겨왔는데 소피 이건 예쁜 쓰레기일 뿐인거 아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제 이제 쓰레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아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쓰레기 종이 모르셨죠. 하지만 나중에 뭐하든가 담당이 문에 떨어지는 주체가 없잖아. 혹시 모르니까 뭐하든지 이렇게 둘째가 없으니깐 여기 트레이 사이로 이렇게 종이 명감매 심지어 이씨 좀 더 좋은 걸로 주지 이렇게 생긴 아기라고 하는데 이름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30cm네요. 40cm가 아니고 다리가 길어 몽다리에요. 그래도 이게 이름이 잘 몰라요. 제가 외국 단지 아니라 사수 자리를 이렇게 팁으로 한 것 같아요. 요정 그 엘프 느낌 왜냐면 보시면 동물발 같은데 사수 그 활과 화살 모양이 배에 있고 발바닥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탈가로 짚는 느낌 이빨도 있고 요정 느낌의 귀랑 눈도 되게 예쁘게 파란색이다가 좀 무한적이에요. 여기 귀 걸어주는 귀걸이 할 수 있는 건가봐요. 보니까 귀가 조금 아 아니 자수 나비 모양 자수인가 모르겠어 귀딱지 귀때기 이 상태를 빗어준 다음 잘라서 써도 되지만 저는 묶어줄거에요. 왜냐면 가발을 씌워줄거라. 버전 히어록이었는데 저는 가발 같이 있는 건색이 켠다더라구요. 모란머리 재고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발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조용히 많이 내면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막 머리가 반짝반짝 지금 빛이 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몰랐는데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 머리끼리 되게 좋네요. 머리끼리 되게 좋네요. 머리끼리 진짜 반짝거리가 좀 좋다. 어쨌든 머리를 묶어보이시다. 제가 보니까 양갈래로 묶었던데 아 가발을 씌워주려면 양갈래로 묶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모니터처럼 제가 가발을 써도 유경험자에요. 가발을 많이 써봤어요. 옛날에 코스프레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발을 많이 씻어본 사람이라 가발을 쓸 때는 머리를 묶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묶어주고 아기 사과머리 아기들 묶어주듯이 꼼꼼하게 묶어줍니다. 머릿결이 상하지 않게 조심히 3단 4단 묶어주세요. 쭉 원래 이게 옷이에요. 같이 시켰어요. 다른 옷 다른 곳에서 인형 옷을 시켰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인형이 너무 예뻐가지고 리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 뒷머리도 좀 묶어줄게요. 앞머리만 묶어주면 안 좋아. 뒷머리도 묶어줄게요. 아이고 무시 비리권에 놨더니 어디갔지 적게 되는 방법 제 손에다 비리해놓고 졸졸하니까 좋네요. 잘 들어도 엉덩이 빈 방암에 나중에 인형으로 같이 리뷰도 해줄게요. 한정판이 안 한정이만 다 팔리고 또 밤도만 한정이 아니잖아. 다 다쳤어. 그래도 언젠간 다 팔리면 한정이 또 되겠지. 한정판 안배 한정판장이는 인형머리카락과 F 느낌의 무속성 인형 전 인형을 좋아해서 돈머리 전 인형을 좋아해서 돈머리가 아니라 말하다보니까 돈머리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티가 좀 안 난다 좋다. 저는 인형 덕후로 한정판이라 만절될 수 없지. 다리를 갖고 싶은게 얘는 스켈레토로 시켰기 때문에 관절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몇 애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빛나게 주고 산거지. 몇 애 없는 애도 하루나 보다. 소리가 잔인하죠. 뼈가 또 튀트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잘 묶었어. 이쁘게. 그쵸. 약간 요괴 같기도 하고 미안하다. 이 자체로도 이쁘게 생겼는데 제가 도피를 주로 이렇게 고정됐어요. 제가 말인지 모르고 샀는데 가봐요. 가벼꼬 휴가에 왜 주나 했는데 휴가에 휴가 못하니 휴가 보면 가벼슈게 편하다고 그치. 안약 가시라도 하라고 근데 가발막도 있네요. 저는 진짜 손에 갓 제가 절인실도 조긴때는 가버리 껄티 되게 미쳤어요. 요시크 요시크 우선는 이 방에 자체 활용해 볼게요. 엘리건 써도 안 써도 자연데 전 어떻게 쓰냐면요. 이것도 머리 방으로 써주면 되게 좋거든요. 이맘네 마라 역시 골플레유경 닥창 귀퇴기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귀퇴기에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법상 씌워주고 귀에 달려도 이렇게 해서 보아줘요. 그 다음에 안고세포하는 머리방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씌워주는 약간 묶었던데 약간 씌워줄게요. 고무줄로 이거네요. 2중 3중으로 머리를 안다줬으니까 가발 티가 좀 잘라붙죠. 본의 아닌 게 ASMR하고 있잖아. 귀퇴기 귀퇴기가 아니고 단코머리퇴기 여기다가 고무줄로 해서 묶어줍시다. 한번 더 예쁘게 묶어주면 됩니다. 잘하자. 잘하자. 예쁘게 머리방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쭉 올려서 맞춰서 여긴 좀 잘 안맞네 됐어. 머리 라인, 이마 라인 다 줘. 하 그래쭉 됐고 안 돼요. 가발을 씌워줍시다. 가발을 씌워줍시다. 뒷머리부터 녹아줘야돼. 저는 가발 이런 주점을 가발찾고 이경영장으로 두 번에 계속 씌워하면 머리가 큰 우리 인형씨 밑에 잡아당기면서 위로 씌워주는거에요. 이 말은 까지지 않게 우리 시가닥 조심해서 가기처럼 살살 다뤄줘야되는데 오늘은 시가닥 같을까봐 뭐, 기분 되게 안좋아. 그냥 씌우나 먹었나봐요. 그냥 씌우나 먹었나봐요. 그냥 씌우나 먹었나봐요. 그냥 씌우나 먹었나봐요. 다시 씌우나 눈썹에다 구전시키따라 할게요. 네. 하얀 번에 부어주면 설레예나봐요. 안되게 쓰고 떨어져 놓고 눈썹 위로 씌우면서 대략적으로 머리 위까지 씌워올리면 1단계는 완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씌워주면 1단계 완성 이제 여기 맞춰서 옆머리부터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식범해 나가면 돼요. 원래 있던 자리를 덮어주면 내 있던 머리가 가려지고 가만히 씌워집니다. 벌써 이렇게 보이죠? 어디다? 필리쉬가 안 터지는구나. 뒷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뒤에도 씌워주고 뒷머리를 씌워주고 뒷머리를 씌워써서 가만히 안에다가 한번 넣어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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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머리도 앞머리도 씌워줘요. 옆머리를 위로 올려서 앞머리도 씌워줘요. 그리고 반대편 옆머리도 이렇게 침범이나 뒷머리부터 맨날 넣어주면서 주끄러워 주끄러워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잘 조심히 숙여 넣어주면서 옆머리도 조심히 침범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앞머리도 가발 씌우기 되게 힘들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람한테 씌우는 건 내가 직접 내머리에 씌우는 거니까 편한데 인형은 기념머리에 씌우는 거라서 우리 머리가 아니라 조금 힘드니까 태도에요. 그리고 얘가 내머리보단 작겠지 그래도 내머리도 거의 다 있어요. 카메라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왜이렇게 하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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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 여기 지금 머리가 제일 안돼니까 이머리도 씌워줘야 돼요. 옆에 보면 뒷머리가 잘 안되어 있어. 뒷머리가 잘 씌워줄게. 가발티가 좀 덜라게 머리숱이 많아야 돼. 그래야 가발티가 덜라게. 앞머리까지 넣어주고 옆머리까지 넣어주고 원래 이런 것도 고정핀잇있어요. 아니 고정핀잇있으면 좋은데 가발티가 그래야 좀 덜라거든. 가발망을 씌워줬더니 가발망이 가발사이로 풀어요. 얘 좀 빼줄까요 차라리. 괜히 했나봐. 안쪽으로 밀어넣을까? 안쪽으로 밀어넣참 차라리. 꽤 나갈 것 같아. 아예 없으면 좀 고정이 안될 것 같아서. 요 머리안에 몇개가 늘어가는거야. 대단하다 정말. 또 탈모지 가진대로 얘기해. 가발쓰는거 뿐이고 탈모구나. 탈모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게. 가발 씌우는데만 명분이 걸리는거야 정말. 그리고 반대한 사람을 다시 만들라구니.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가발을 씌워줘야한다니. 됐다. 일단 대충 가발을 씌웠는데. 이 사이로 다 풀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다 자랑 없이 못했어. 가면 밖에서 제가. 가면 안에서 알림이터도 입힌 것 같아서. 가면 밖에서 가발을 씌워주고. 가면 밖에서 가발을 씌워줍시다. 가면 밖에서 가발을 씌워줍시다. 바퀴를 씌워줍시다. 가면 힘들어가면. 힘들어. 힘들어. 열심히 씌우는 중입니다. 보시면 다행히. 부름맛에 비워줄라고 했는데. 안 되어있어요. 너무 있다. 됐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가면 안돼. 가면ے 알았으니. 안お願いします? cielo Survey 종이에 조심히 사용할 거unt이요. 설정을 하잖아요? 가면이 좀 일어났으니. 다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죄송한게 뭐냐면 가방 가만히 생각 이거 붙는게 잘 건너서 뺐어요 어렵시다 이거 안되겠다 사람머리랑 달라서 잘 안되고 다시 해 줍시다 아직 카메라 너무 안하고 너무 짜증난다 아 짜증나 왜 이래 진바리 워크러진거까지 묶어줍시다 우리 세개로 가운데도 묶었어 화면에 다시 지워주기 조절 이번엔 화면 밖에서 씌우고 안도 씌우고 하니까 너무 흔들어 머리가 잘 웃기면 안좋아 웃기지않게 조심해라 원래 비싼 인형이라 이렇게 안물을 방지하려면 안되는데 그쵸 아우 내가 너무 섭붕을 판단을 했어 사람 머리가 다르다는걸 생각 못해가지고 작물에도 가발밖에 없었었거든 가만색까지 인형이라서 그게 좀 그런가봐 문머리도 고정을 시켜서 이 상태로 더 올리니까 힘들다 근데 이거 쥐머리가 잘 안들어가요 노란머리가 또 키가 너지 가만히 씌우게 키가 안나야되는데 사진보니까 완벽하게 씌워서 가만인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씌울거야됬지 가만히 씌우고 오빠는 해보신 분이 가만히 이렇게 씌울거야됬지 이렇게 씌울거야됬지 오스 브리기 안나야되지 아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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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닥이 자꾸 안으로 들 thumbie 들어가요 flesh 열심히 가발을 씌워주고 있는데 사람들도 짜증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여보 겟뷰를 정리해드리자. 반가운 것들이 드니까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요즘 오렌지사람이 엄청 보이죠? 좀 짜증나고 그래서 요즘 오렌지사람이 죽었고 간대요. 그냥 오렌지사람이 이전 가만히 씌워줄게요. 머리카락의 손으로 씌워 놓으면 최대한 가발 나가면 넘어야 되는 건가 봐요. 최대한 씌워 놓은 고카르마 라인에 가발을 씌워 놓아서 어디 안 나지? 조심조심 해주고 계속 노력했지?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도 가만히 앉게 잡았어. 아 힘들어.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힘이 다 없었었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다행히 먹었고 조금씩 힐링파워마워라 했는데 그게 다 없었었는데 이렇게 좀 피곤해주러 가발 때문에 그냥 쉬어 그냥 쉬어 가자. 이렇게나 힘들게 하는 걸로 됐다. 드디어 씌워졌어. 아 드디어 됐다. 여러분 거의 10분만에 작작 10분만에 그 말을 거의 씌워가지고 해서 했어요. 얼마나 예뻐졌는지 한번 여러분이 발달해서 그릴만까지 쉬었으니까 점점 소리까지 낮춰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점점 조선을 이렇게 해주자. 진짜 힘들게 잤어. 진짜 힘들게 잤어. 드디어 됐습니다. 바라바라바라 아씨 바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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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저분해 보이죠? 여기 옆머리 다 보여. 큰일 났네. 바라바라바라바라 엉망진창이야. 앞머리로 가려. 너도 옆머리로 가렸냐? 앞머리로 가려. 다 가려. 가려버려. 됐어. 옷이 오면은 또 인형 옷이랑 같이 이유를 하려고 했는데 내 성격이 급해서 인형부터 입을 했어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찰랑찰랑 한정병준이 느낌이죠. 찰랑찰랑 찰랑 찰랑 찰랑할 때에는 상점 너무 예쁘다. 단점 머리 넘기면 너무 지나다. 그리고 쉬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참머리가 눈알을 앞에 찔려면 보기가 흉하다. 상점 너무 예쁘다. 깊은 모델 약간 4등신 5등신 같은 느낌이다. 연금인처럼 예쁘게 생겼다. 얘는 제가 옛날에 액자상식에서 떼어온건데 목걸이로 해줄까요? 잘 어울린 서커스 느낌이나 별로다. 또 오늘은 제가 무섭게 인형 한정반이라 했지만 눈알고 있는 아이를 리뷰를 해봤구요. 머리를 좀 빗어주시 보기 가발이 너무 앞머리를 가려서 너무 앞머리를 가려서 너무 앞머리를 가려서 잘랑잘랑거리서 굳이 빗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앞머리가 자꾸 변상 가려요. 얼굴을 가려 너너로 이렇게 해줬다. 빗어줘 옛날에 빗어 남았냐 왜 빗질 해주니까 잘라줘야 될 것 같네. 가발이 좀 아깝긴 하지만 자꾸 우리가 착착하게 눈알이 질러가지고 공정과장에서 조금 사이즈가 안 맞게 나온 것 같거든요. 안 잘라줄게요. 이렇게 생각보다 질기네. 잘 안질리네. 됐어. 잔머리도 좀 잘라줄게요. 이용해주자. 너무 잔머리가 많았을 때 없이 앞머리 다 가리잖아. 됐어. 길이 맞춰서 조금씩 잘라줘요. 이런 잔머리가 너무 많으면 인형 얼굴도 갈려서 안좋아요. 길이 맞춰서 조금씩 잘라줘요. 이런 잔머리가 너무 많으면 인형 얼굴도 길이 맞춰서 앞머리만 앞머리 옆머리 다 잘라. 가발이 아깝게 하고 느껴지시겠지만 괜찮아요. 눈알 잘 못 질러서 앞이 안 보이는 것 보단 이게 훨씬 낫거든요. 보시면 잘라준 게 훨씬 낫다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충 이용했다. 예쁘잖아. 그냥 완성. 앞머리가 조금 비뚤어서 됐어. 예쁘다. 완성되어. 인형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감 지찰렛도니까 이사하렴. 안녕. 도저하게 생겼어. 너무 예쁘다. 옆머리 봐주셔서 대박 예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예쁘거든요. 진짜 예뻐요. 만족스럽습니다. 좀 나름. 가발이 쉬운데 그렇게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여러분 안녕. 나 여기 나중에 오면 다시 뮤직비디오 리뷰해줄게. 안녕.